불기 2568년, 2024년, 4월 28일, 저녁 7시, 순천조래호수공원에서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스님과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무자스님, 순천불교연합회장 금용사주지 범일스님, 순천시 노관규시장, 순천시의회 정병희의장, 순천연등회 추진위원장 해월 김선익 회장님 등, 각 기관단체 내외빈과 사중스님 및 봉사 및 지원단체 등이 참석하였습니다. 조래호수공원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연등회 및 낙화놀이를 봉행하였습니다. 이번 행사가 원만하게 회양이 될 수 있도록 행사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란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